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삼청사의 작가로도 유명한 프랑스 작가 알렉산드르 디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옹기니는 붉은 여우, 편행 곳은 지식의 숲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앞에 두고 억울한 누명으로 삶의 모든 행복을 빼앗긴 주인공 에드몽 당티스의 자신의 삶을 다시 찾으려는 의지와 치열한 복수의 장대한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1844년 신문에 연재되면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작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지필되었는데요. 프랑스 혁명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음모의 희생양이 된 프랑스와 피코라는 실존 인물의 삶을 토대로 알렉산드르 디마의 풍부한 상상력과 흥미진진한 추리력 그리고 시대적 리얼리티를 가미한 스펙터클한 전개로 시대를 초월한 명작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작품의 무대 역시 프랑스는 물론 이탈리아와 지중해의 여러 섬까지 방대한 장면을 아우르고 있고 19세기 사회 전반에 흐르는 건모술수와 허위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사랑과 꿈, 삼각관계에서 오는 갈등, 억울한 누명과 복수, 비열한 음모와 배신, 운명적인 결투와 모험, 그리고 숨겨진 인생의 비밀과 마침내 밝혀지는 진실의 순간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서사의 원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무역항으로 프랑스 남부 최대의 항구도시 마르세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풍부한 상상력과 흥미로운 추리소설의 묘미와 만날 수 있는 작품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에드몽 당테스 1815년 2월 24일 커다란 범선 파라옹호가 빛나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마르세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 일은 마르세이에서 늘 있는 일이었다. 부득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배는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으나 평소와 달리 음울한 기운을 품은 채 다가오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는 배에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모호한 불안감이 흘렀다. 그러자 파라옹호의 선주인 모렐이 작은 보트를 타고 배를 향해 다가갔다. 파라옹호의 가판에는 20세가량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우뚝 서 있었다. 환칠한 키에 아름다운 얼굴에 그 청년은 거친 바다와 싸워온 특유의 침착함과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청년은 파라옹호의 1등 항해사 에드몽 당테스였다. 어이 에드몽 무슨 일 있나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인가 모렐 선주님 항해 도중에 우리의 용감한 르클레르 선장님을 잃었습니다. 청년이 대답했다. 르클레르 선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선장님은 항해 도중 열병에 걸려 사흘 동안 알타가 돌아가셨습니다. 잠으로 애석한 일이군. 모렐 선주님 배로 올라오십시오. 당테스는 보트로 밧줄을 던져주었다. 모렐은 당테스가 던져준 밧줄을 잡고 재빨리 가판으로 올라갔다. 고생했네. 그래 화물은 어떤가. 그건 화물 책임자인 당글라르 씨에게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마침 당글라르 씨가 저기 오는군요. 그럼 저는 곧 항구에 도착할 테니 닻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글라르는 25살의 청년으로 상사에게는 아첨하고 부하들에게는 무례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선원들을 불쾌하게 했고 에드몽 당테스가 선원들에게 사랑받았던 만큼 그가 선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 선주님.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신 선장님이 돌아가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 당글라르가 말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 하지만 너무 염려 말게. 에드몽 당테스가 있지 않나. 모렐 선주는 배에 닻을 내리고 있는 당테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당글라르의 질투어린 시선이 에드몽 당테스를 향했다. 네, 그렇죠. 그는 젊고 자신감이 넘치죠.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에드몽 당테스는 선장님이 숨을 거두자마자 아무 의논도 없이 독단적으로 배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당테스는 배의 1등 항해사가 아닌가. 선장이 없을 때 배를 지휘하는 건 1등 항해사로서 당연한 일이야. 선주님, 그건 그렇다 해도 녀석은 곧바로 마르세유로 돌아오지도 않고 엘바섬에 들러서 하루 반이나 괜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엘바섬에서 하루 반을 허비했다고. 허, 그건 잘못이지. 배가 수리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말이야. 배는 아주 좋은 상태였습니다, 선주님. 당테스는 그냥 육지에 오르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서 길을 잃은 것이죠. 인사를 마친 당글라르가 선실 쪽으로 들어가자 모렐은 당테스를 불렀다. 선원들과 함께 한창 닻을 내리고 있던 당테스는 선주의 부름에 재빨리 달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선주님? 자네, 무슨 이유로 엘바섬에 배를 멈추었나? 그건 누클레르 선장님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선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보따리를 하나 주시면서 나폴레옹 황제의 부하 베르트랑 장군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르트랑 장군은 만나보았나? 네, 직접 만나서 전해드렸습니다. 모렐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당테스의 귀에 입을 바짝 갖다대었다. 그래, 나폴레옹 황제도 배웠나? 네, 배웠습니다. 그래, 배아께서는 잘 지내고 계시던가? 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 언제 마르세이로 출발하느냐? 배에 실은 화물은 무엇이냐? 그리고 선주는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선주가 모렐시라고 말씀드렸더니 황제께서는 모렐 집안을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황제께서 우리 집안을 기억하신다니 기쁘군. 모렐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다. 아무튼 잘했네, 잘했어. 그런데 자네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하네.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자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네. 그건 왜죠? 저는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또 황제의 폐하와 특별히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탕테스는 놀란 눈으로 모레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시 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나폴레옹은 황제자리에서 쫓겨나 엘바섬으로 귀향을 가 있었다. 나폴레옹을 폐위시키고 루이 18세가 구강자리에 올랐으나 프랑스에는 아직도 나폴레옹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 때문에 루이 18세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것을 깨닫고 나폴레옹을 지지하거나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있었다. 이보게, 탕테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조심해서 나쁠 건 없네. 탕테스와 모렐 선주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어느덧 배는 항구에 닻을 내리고 정박했다. 잠시 후 검역관과 세관원이 배에 오르자 탕테스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탕테스가 세관원들 쪽으로 가자 다시 당글라르가 모렐 곁으로 다가왔다. 선주님, 탕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엘바섬에 들른 이유를 그럴듯하게 둘러댔겠죠. 아닐세, 중요한 이유가 있었네. 탕테스는 선장의 유언에 따라 임무를 다했던 걸세. 선주님, 보따리와 편지 이야기도 하던가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지? 모렐은 시치미를 떼고 탕글라르에게 반문했다. 탕테스가 엘바섬에서 전한 보따리와 편지 말입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알고 있지? 그 말에 당황한 탕글라르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저 선장실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선장님이 당테스에게 보따리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테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던데. 그럼 제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죠. 당테스에게는 아무 말 말아주십시오, 선주님. 당테스가 돌아오자 탕글라르는 급히 자리를 피했다. 당테스 자네, 일이 끝나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나. 감사합니다만 집에서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당테스는 얼굴을 붉히며 멋쩍은 듯이 머리를 끄적였다. 아, 그렇군. 자네에겐 아름다운 연인이 있었지. 메르세데스라고 했던가. 그래, 푹 쉬고 오게. 배에 실려있는 물건을 내리고 다시 출항하려면 석 달은 지나야 할 테니까. 모렐은 대견하다는 듯이 당테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석 달 이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하네. 선장이 없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으니 말일세. 예? 선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하라엉호의 새로운 선장이 되었다는 말이야. 당테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모렐의 손을 덥석 잡았다.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과 메르세데스의 이름을 걸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 어서 가보도록 하게. 모렐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멀어져가는 당테스를 바라보았다. 그때 어느새 모렐의 뒤편에 나타난 당글라르는 차갑고 싸늘한 눈초리로 당테스를 지켜보았다. 시기심에 가득 찬 그의 눈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뱀의 눈과 같았다. 아버지와 아들 당테스는 항구를 벗어나 시내의 어둡고 좁은 골목에 있는 한 작은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가파른 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라 문 앞에 멈춰섰다. 늙은 아버지가 홀로 살고 있는 집은 문이 열려있었다. 당테스의 아버지는 파라옹호가 돌아온 것도 모른 채 의자 위에 올라서서 화분에 금자나 덩굴을 끈으로 묶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너무나도 그리워하던 음성이 들려왔다.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들의 모습을 본 노인은 의자에서 쓰러져 당테스의 팔에 안겼다. 아버지 어디가 편찮으세요? 당테스 돌아왔구나 내 아들 네 아버지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항해 도중에 선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모렐 선주님께서 후임을 제게 맡겨주셨어요. 제가 선장이 되었다고요.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당테스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었다. 그때 이웃에 살고 있던 재봉사 카드루스가 언짢은 표정으로 당테스의 집에 들어왔다. 당테스 무사히 돌아왔군. 거리에서 당글라르를 만나서 그 소문은 들었네. 그토록 젊은 나이에 벌써 선장님이라니 부럽네 정말. 이거 정말 대단한 출세 아닌가? 그러고 보면 자내도 재주가 참 좋아. 어쩌면 그렇게 모렐 선지의 비위를 잘 맞추었는지 말이야. 카드루스는 능글맞게 웃으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참 자네 오늘 모렐 선지의 식사 초대를 거절했다며. 그렇게 굴면 간신히 얻게 된 선장 자리가 위험할 텐데 말이야. 안 그런가? 당테스는 순진하고 착한 젊은이였으나 이런 말을 듣게 되자 무척 화가 났다. 그러나 타인의 행복을 쉬게 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벌여보았자 자신만 손해라는 생각에 그는 아예 카드루스를 무시하기로 했다. 아버지 돌아오자마자 나가게 돼서 죄송하지만 잠시 카탈루나 마을에 다녀올게요. 메르세데스를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말했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다녀오거라. 아버지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테스는 아버지와 카드루스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섰다. 그러자 카드루스도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카드루스는 당글라루와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다. 그는 약속 장소로 재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잘 왔네 카드루스. 그래 당테스는 뭐라고 하던가? 당글라루가 얼굴을 찌푸린 채 물었다. 당테스 그 녀석 벌써 선장이나 된 듯이 뻐기고 있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눈뜨고 봐줄 수가 없더군. 카드루스는 불쾌하다는 듯이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말했다. 그러자 당글라루가 큰 웃음을 쳤다.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그렇게 뜻대로 되진 않을걸. 당글라루는 당테스가 자신보다 먼저 선장이 된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야. 그 녀석 방금 전에 메르세데스를 만나러 갔어. 그녀가 자기 아내라도 된 것처럼 으스대는 꼴이라니. 봐주기가 괴롭다군. 카드루스가 비꼬는 틀어 말했다. 글쎄 쉽지 않을걸. 메르세데스는 요즘 페르낭과 딱 붙어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군. 페르낭이 메르세데스하고 결혼할 생각인 것 같던데. 당글라루는 이야기를 멈추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다. 우리도 카탈루나로 가볼까? 당테스와 페르낭이 만나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말이야. 그건 그렇겠네. 혹시 결투라도 벌어질지 모르지. 좋아. 어서 가보자고.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카탈루냐 마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연적 카탈루냐 마을은 에스파냐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촌이었다. 푸른 바다 옆에 위치한 마을은 마치 그림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마을 거리에는 에스파냐식으로 지어진 멋들어진 집들이 쭉 늘어서 있었으며 곳곳마다 활기가 넘쳐 흘렀다. 거리를 따라 자리한 집들 중에는 마치 에스파냐풍의 여간처럼 보이는 집이 있었다. 그 집 거실에는 귀여운 아가씨 한 명이 출입구의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과 사슴처럼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그녀 앞에는 스물두어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베르세데스, 이제 곧 부활절이야. 이렇게 다가온 결혼의 계절을 또 놓칠 수는 없어. 제발 내 청혼을 받아줘. 페르낭 오빠, 벌써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오빠는 제게 단지 사촌 오빠일 뿐이에요. 페르낭은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넌 그 프랑스 놈을 생각하고 있는 거로구나. 메르세데스, 제발 잘 생각해봐. 그 녀석은 내 곁에 있을 수 없어. 설령 그 녀석이 믿을 만한 놈이라고 해도 바다는 믿을 수 없단 말이야. 그놈은 험한 바다에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놈이라고. 만약 그이가 죽게 된다면 저도 따라 죽을 거예요. 그가 아니라면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때 문밖에서 메르세데스를 부르는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메르세데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문밖으로 달려나갔다. 그곳에는 바닷바람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미소를 짓는 탕테스가 서 있었다. 탕테스, 돌아왔군요. 기다렸어요. 탕테스는 두 팔을 벌렸다. 메르세데스는 탕테스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꾹 껴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페르낭은 절망감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에드멍, 이쪽은 제 사촌오빠 페르낭이에요. 행복에 빠져 페르낭이 있는지조차 잊었던 메르세데스는 한참 지난 후에야 에드멍 탕테스에게 페르낭을 소개했다. 그러나 페르낭은 아무런 말도 없이 탕테스를 노려볼 뿐이었다. 손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신뢰했습니다. 탕테스는 다정스러운 표정으로 페르낭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페르낭은 저기가 가득한 눈초리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탕테스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무서운 음모 밖으로 뛰쳐나온 페르낭은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미친듯이 거리를 달려가고 있었다. 정신없이 마을 어기 술집 앞까지 왔을 때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페르낭은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니 술집 안에서 당글라리와 카드루스가 흥겹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이 페르낭 무슨 일이야? 안색이 좋지 않은걸? 그래 뭐든지 우리에게 털어놓게나 친구 좋다는 게 뭔가? 페르낭은 맥없이 의자에 갈터앉아 고개를 수그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곧 조금 전에 일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정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당테스에 대해서 온갖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당테스가 돌아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며 페르낭의 증오심을 부추겼다. 그때 술집 앞으로 당테스와 메르세데스가 정답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페르낭은 표정이 잔뜩 일그러졌다. 당글라르는 잠시 뭔가 생각하더니 카드루스와 페르낭에게 술잔을 건네주었다. 자 새색시 메르세데스와 바라온호의 새로운 선장 에드몽 당테스의 약혼을 축하하며 건배 당글라르는 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 당테스와 메르세데스는 팔짱을 낀 채로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오, 이게 누구신가? 훌륭하신 새신랑가 새색시가 아니신가? 이미 고주망태가 되어 혀가 꼬여버린 카드루스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그래, 결혼식은 언제쯤 올릴 생각이오? 당글라리가 마음을 숨긴 채 태연한 표정으로 물었다. 되도록 빨리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 내일이나 모레쯤에 여기 레제르브 술집에서 조촐하게 필요연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 그 준비 때문에 아버님과 상의하려고 가던 길이에요. 그날 여기 계시는 세 분께서도 꼭 참석해 주십시오. 무척 바쁘시겠구만. 그래도 배가 출항하려면 석 달은 걸릴 텐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요? 당글라리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당테스에게 말했다. 물론 하루라도 빨리 메르세데스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서둘러야 할 일도 있어서요. 서둘러야 할 일? 그게 뭔가요? 당글라리가 심상하게 물었다. 비로연이 끝나면 파리에 좀 다녀와야 하거든요. 당테스 역시 심상하게 대답했다. 모렐 선주의 경고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의 얘기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당글라리의 얼굴에는 뱀처럼 규활한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아, 그랬군. 그럼 피로연에서 봅시다. 잘 가게. 당글라리는 두 연인에게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파리에 간다고? 분명 나폴레옹에 관한 일이겠지. 그 편지를 전하려는 게 분명해. 그 일을 나한테 순순히 이야기하다니. 내 녀석은 오늘 커다란 실수를 한 거다. 행복한 두 연인의 모습을 본 페르낭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그의 표정은 연인을 빼앗긴 슬픔과 당테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당글라리는 이를 갈고 있는 페르낭에게 말을 걸었다. 자네의 얼굴이 더욱 안 돼 보이는군.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다 안쓰럽네. 당글라리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이제 다 틀렸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페르낭은 창백한 얼굴로 울부짖었다. 한때는 저 녀석을 찔러 죽이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지만 메르세데스가 저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기도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당테스를 죽이겠다니 자네는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나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말일세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메르세데스도 당테스를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당글라리는 교활하게 웃음을 지었다. 당글라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 죄 없는 당테스를 어떻게 죄인으로 만든단 말인가 카드루스는 허황된 소리라며 당글라르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당글라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게의 심부름꾼에게 펜과 잉크와 종이를 가져오게 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놈을 감옥에 쳐놓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페르낭은 분노에 불타 발겋게 피트리 산 눈으로 당글라르의 손을 잡았다. 아주 간단해. 당테스가 이번 항해 중에 엘바섬에 들렀다는 걸 내세워서 그 녀석이 나폴레옹 파라고 검사에게 고소하는 거야. 그게 정말입니까? 당장이라도 내가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낭은 기세가 등등해졌다. 그게 아니지 페르낭. 자네가 직접 고소를 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된단 말일세. 자네가 고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그 사실을 알게 될 텐데 메르세데스가 자신의 약혼자를 감옥에 보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할까? 그리고 당테스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자네를 가만둘 것 같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대로 저 둘의 모습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까? 그때 때마침 심부름을 시켰던 종업원이 펜과 잉크와 종이를 들고 왔다. 조급하게 굴지 말게. 다 방법이 있단 말이야. 이름을 밝히지 않고 밀고짱을 검사에게 제출하는 거야. 필적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아무리 봐도 누가 썼는지 모르게 되지. 어때? 기막힌 방법이 아닌가? 당글라리는 펜을 왼손에 잡더니 묘한 서체로 밀고짱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검사님께 저는 구강폐하께 진심으로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편지를 쓰는 것은 검사님께 중대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나폴리로부터 귀향한 파라옹호의 1등 항해사 에드몽 당테스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항해 도중 엘바섬에 들러 나폴레옹에게 짐꾸러미를 전달해주고 파리의 보나파르트 본부로 가는 밀서를 맡아가지고 왔습니다. 밀서는 그가 직접 가지고 있거나 그의 부친이 살고 있는 집이나 파라옹호의 그의 선실을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어떤가 이 편지를 검사 앞으로 보내면 이쪽의 이름을 알리지 않아도 녀석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지. 당글라르는 능글맞게 웃음을 지었다. 하긴 이렇게 하면 당테스가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갇히겠군. 이거 보게 당글라르 그렇지만 이건 너무 파렴치한 짓이 아닌가 어찌되었든 간에 당테스는 내 친구라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카드루스는 당글라르의 손에서 당글라르의 손에서 밀고짱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자 당글라르는 애써 쓴 밀고짱을 구겨 술집 구석으로 집어 던졌다. 그래 어 나도 농담으로 한번 해본 거야. 어쨌든 당테스는 우리 친구가 아닌가 다만 페르낭이 너무 실망하고 있어서 위로해 주느라고 그런 거지 설마 내가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나 당글라르는 곤드레만들에 취한 카드루스를 부축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이 페르낭 자네도 같이 돌아가야지 아니요 전 좀 생각할 것이 있어서 잠시 더 이따가 가겠습니다. 그래 좋을 대로 하게나 다음에 또 보세 술집을 나선 당글라르와 카드루스는 몇 걸음을 옮기다가 슬쩍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들은 페르낭이 주위를 살피며 구겨진 밀고짱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밀고짱을 감춘 페르낭은 재빨리 마르세유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당글라르는 입술을 일그러뜨린 채 묘하게 웃음을 짓고 있었다. 약혼 피로연에서 생긴 일 이튿날 카탈류나 마을 위로 유난히 따사로운 봄날에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레제르브 술집은 당테스와 메르세데스의 약혼 피로연에 초대받은 사람들로 술렁거렸다. 당글라르와 카드루스 페르낭도 시치미를 떼고 태어난 척 하객들 틈에 삭겨있었다. 당테스와 메르세데스는 행복한 얼굴로 한가운데 앉아있었다. 두 사람의 양옆에는 즐거운 표정에 당테스의 아버지와 모렐 선주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서운 흉계가 꾸며지는 것도 모른 채 행복에 취해 있었다. 피로연에 참석한 하객들도 포도주를 가득 채운 잔으로 건배를 하며 흥겨워했다. 다만 페르낭만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입을 다문 채 이따금씩 고개를 돌려 마르세우 쪽을 바라보곤 했다. 당글라르 역시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페르낭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카드루스는 벌써 술에 취해서 혼자 흥얼거리고 있었다. 메르세데스는 아까부터 자꾸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급한 표정으로 당테스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당테스 벌써 2시예요. 2시 15분까지 시청에 가기로 약속해 놓았잖아요. 아 그랬었지. 미안해 시간이 그렇게 됐는지 몰랐어. 모렐 선조의 주선으로 두 사람은 마르세우 시청으로 가서 시장에게 직접 결혼수속을 받기로 약속했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모든 학객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층계 아래쪽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세붓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문드드리는 소리와 함께 무장한 경관들이 홀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귀로연이 열리고 있는 곳인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소. 모렐 선조는 한 걸음 나서며 평소 잘 알고 있는 경관에게 말을 건넸다. 글쎄요. 잘못인지 아닌지는 곧 밝혀지겠지요. 모렐 씨 유감이지만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으니 저로서는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여기 에드몽 당테스가 누구요? 모데들 숨을 죽이고 당테스를 쳐다보았다. 당테스는 특박계도 자기 이름이 거론되자 깜짝 놀랐다. 제가 당테스입니다만 무슨 일입니까? 전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이유는 모릅니다. 단지 당신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할 뿐입니다. 그 말에 당테스와 메르세데스는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체포되는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 날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체포를 하다니요. 모렐의 항변도 늙은 아버지의 눈물 섞인 탄원도 경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메르세데스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당테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들 안심하십시오. 저는 사소한 잘못도 한 적이 없으니 곧 돌아올 겁니다. 당테스는 모두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웃으며 말했다. 당테스는 무장한 경관들에게 둘러싸여 술집 앞에 있는 마차에 올라탔다. 당테스 빨리 돌아와야 해요. 메르세데스는 눈물을 흘리며 큰소리로 외쳤다. 그래 걱정마 메르세데스 곧 돌아올게. 당테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마차는 빠른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당테스를 태운 마차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뽀얀 먼지만 길 위에 흩날리고 있었다. 메르세데스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고 없었다. 영문을 모르는 불안과 비통함에 쌓인 채로 사람들은 하나 둘씩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페르낭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으며 당글라르만 음명한 표정으로 카드루스의 귀에 입을 갖다대었다. 카드루스 페르낭 녀석이겠지? 정말 커다란 일을 저질렀어. 당글라르 혹시 자네가 어제 쓴 편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카드루스는 당글라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자네도 알다시피 밀고짱은 어제 구겨서 버렸잖아. 술이 많이 취해 있었구만. 기억도 못하는 걸 보니. 당글라르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카드루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음엄하게 짝이 없었다. 함정에 빠진 당테스 당테스 당테스는 마르세유 재판소로 끌려갔다. 치조실로 들어가니 젊고 날카롭게 생긴 검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름과 직업은? 당테스가 자리에 앉자마자 밀포르 검사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치조를 시작했다. 에드몽 당테스 입니다. 모렐 상회에 파라옹호 1등 항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스무 살입니다. 그래 체포 당할 때 뭘 하고 있었지 약혼 피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혼 피로연? 네 피로연을 마치고 결혼 수속을 위해서 술집을 나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약혼 피로연이라는 말에 빌포르는 깜짝 놀랐다. 그 역시 약혼 피로연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명령을 받고 죄인을 치조하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이었다. 빌포르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당테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빌포르가 보기에 당테스는 순진하고 정직한 청년인 것 같았다. 그는 입장은 다르지만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당테스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혹시 마리아 자네 남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나? 빌포르는 한층 부드러워진 태도로 당테스를 대했다. 저는 지위도 없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젊은 몸인데 벌써 저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도 그렇지도 않아 이렇게 자네는 누군가에게 고발당해서 이곳에 와 있지 않은가 스무 살에 선장이 되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까지 한다면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겠지. 듣고 듣고 보니 옳은 말이긴 합니다만 도무지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다지 남에게 미움을 살만한 사람으로는 안 보이기는 하지만 좋아 규칙 위반이기는 하지만 자네에게 특별히 밀고짱을 보여주지. 이 글씨를 본 적이 있나? 빌포리는 호주머니에서 밀고짱을 꺼내 당테스에게 보여주었다. 당테스는 한참 동안 밀고짱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전혀 본 적이 없는 글씨입니다. 하지만 검사님의 말처럼 분명 누군가가 저를 시기하는 것이 틀렸다. 틀림없군요. 밀고짱을 다 읽고 난 당테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럼 여기에 쓰여있는 일은 모두 사실인가? 나를 믿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게.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배가 나폴리를 떠난 후에 선장님이 내마겸으로 알아눕 알아눕 게 되었습니다. 선장님은 자신의 목숨이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불러서 편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엘바섬에 들러서 베르트랑 장군에게 편지를 전해주면 그쪽에서도 편지를 줄 테니 그 편지를 부탁받은 곳에 전해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선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선장의 부탁을 들어주었나 선원에게 선장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저는 명령 받은 대로 엘바섬에 들러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보내는 편지를 부탁받게 되었죠. 마르세위에 도착해서 바로 결혼을 하고 파리에 그 편지를 전해주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자네의 말은 사실인 것 같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심부름을 한 건 큰 죄가 되지 않을 거야. 안심해도 될 것 같군. 곧 석방될 수 있을 거네. 그런데 그 편지는 어디 있나? 빌포르는 신문이 다 끝난 것 같은 후련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편지는 검사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 속에 있을 겁니다. 빌포르는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이건가 맞는 것 같군. 파리 코크 엘린가 13번지 노아르 티의 기하? 예 그게 맞습니다. 빌포르는 편지를 보자 손을 떨기 시작했다. 그는 다급한 표정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를 읽는 그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다. 편지에 쓰여있는 주서는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주서였기 때문이다. 노아르 티에는 빌포르의 아버지였다. 빌포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핏기 없는 얼굴로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당테스는 빌포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다. 자네 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진 않았겠지. 빌포르는 조금 전까지 온화하던 태도를 싹 바꾸어 냉정한 눈길로 당테스를 노려보았다. 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 편지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 빌포르는 난로 속으로 편지를 집어 던졌다. 편지는 금세 불에 타 재가 되고 말았다. 일단 오늘 저녁까지는 이곳에 있어야 할 것 같네.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편지에 대해 묻는다면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정말 큰 위험에 빠지게 될지도 몰라. 네 알겠습니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님 절 위기에서 구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 나만 믿게 절대 편지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네.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대답해야 하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포르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이 초인종을 울렸다. 이윽고 경관이 한 사람 들어오자 빌포르는 곁으로 다가가 귓가에 무엇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테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사람을 따라가도록 하게. 당테스는 몇 번이나 빌포르에게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순순히 경관을 따라 치조실을 나갔다. 빌포르는 문이 닫히는 것을 보자 맥이 빠지는 듯 털썩 의자 위에 주저앉았다. 입가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정말 아슬아슬했어. 그 편지가 다른 사람 눈에 띄기라도 했다가는 내 인생도 끝장났을 거야. 아 아버지 도대체 당신은 언제까지 내 행복을 방해하려고 이러십니까? 재판소의 복도는 어두컴컴한 감옥과 이어져 있었다. 당테스가 갇힌 곳은 새창살이 쳐있고 새로 된 빗장까지 잠겨있는 독방이었다. 당테스는 오늘 저녁까지만 있으면 된다는 빌포르의 말을 믿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당테스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저녁이 다 된 것 같은데 왜 아직 소식이 없지? 그때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발소리는 차츰 당테스가 있는 방 쪽으로 다가왔다. 곧 주위가 밝아지더니 철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나타났다. 이리 나와 아 드디어 절 풀어주는 겁니까? 헌병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당테스를 끌고 갔다. 그들은 감옥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마차에 당테스를 태웠다. 드디어 풀려나는 구나. 당테스는 생각했다. 마차는 어두운 골목을 달려 항구로 향하고 있었다. 당테스는 사랑하는 메르세데스의 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기쁨으로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이윽고 항구에 도착한 당테스는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보트에 태워졌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검사님이 나를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곧 알게 된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헌병들은 당테스의 물음에 차갑게 대꾸했다. 당테스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를 태운 보트는 마루세유를 벗어나 먼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다. 당테스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분명 검사님이 내게는 죄가 없다고 풀어준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당테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헌병을 붙잡고 간절히 호소했다. 주위를 보면 알 거 아냐. 여기가 어딘지. 헌병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테스는 입술을 꼭 깨물며 주위의 어둠 속을 살펴보았다. 그의 눈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검고 험한 바위 절벽 이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무시무시한 성체가 하나 솟아있었다. 그것은 공포의 전설로 유명한 샤토 디프였다. 저건 샤토 디프가 아닙니까? 도대체 왜 저리로 가는 겁니까? 중범죄인이나 가두는 곳에 왜 나를 데려가는 겁니까? 그 성체는 악명높기로 유명한 감옥이었다. 당테스는 샤토 디프를 보자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상부의 명령이다. 우린 그것밖에 몰라. 당테스는 너무나도 절망한 나머지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다. 그러나 헌병들은 잽싸게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염전이 있는 게 좋을 거다. 죽고 쉽지 않다면 말이야. 그때 보트가 바위 모서리에 부딪혔다. 헌병들은 축 늘어져 있는 당테스를 끌고 돌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돌계단을 올라 육중한 철문에 이르자 간수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이 녀석인가 그렇소 자 어서 따라 들어가 헌병들은 당테스의 등을 떠밀었다. 간수는 헌병들에게 당테스를 인계받고 그를 지하실 감방으로 데려갔다. 자 이제부터 내놈의 집은 여기다. 저기 구석에 집단이 있으니까 잠은 거기에서 자면 된다. 이어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혔다. 그리고 철컥하는 자물쇠 소리가 들렸다. 소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검사님이 저를 분명히 풀어준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당테스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계속 시끄럽게 굴면 음식 구경은 못하게 될 줄 알아. 그럼 굶어 죽어버리면 돼.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내 녀석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뭐야 지금 간수인 나를 협박하는 거냐 좋아 그렇단 말이지 조금만 기다려라. 간수는 뒤로 물러나더니 급히 밖으로 나가 병사 네 명을 데리고 왔다. 소장님의 명령이다. 이놈은 아주 난폭하니까 더 아래층 지하 감옥으로 보낸다. 미친 체수들을 가둬두는 독방에 집어넣도록 해. 그들은 당테스를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햇빛 한 조각 조차 볼 수 없는 위험한 제수들만 수용하는 장소였다. 당테스는 극심한 좌절감에 몸을 떨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럴 리는 없어. 내가 왜 샤토디프에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검사님은 알고 계신 걸까 당테스는 그때까지도 빌포리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빌포리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남의 운명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릴 수 있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당테스를 샤토디프 감옥으로 보낸 후 파리로 달려가 루이 18세를 만났다. 그는 한 선원을 붙잡아 조사한 끝에 보나파리트당의 음모를 분쇄하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여 큰 공운을 세우고 훈장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당테스가 끌려간 뒤 모렐 선주와 메르세데스는 탄원서도 내고 빌포르 검사도 만나고 법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찾아다니며 당테스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모두들 하나같이 모른다고만 했다. 당테스의 늙은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메르세데스는 비탄에 잠겼다. 그 후 누구도 당테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알 수 없었다. 당테스의 늙은 당테스의 늙은 소식을 당테스의 늙은 소식을 받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